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티비티스타 티비앗그룹 기스날의 첫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프로토스전 테란전 테란전 프로토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핸드폰 꺼졌다 뭐야 이거 왜 충전이 안돼 핸드폰이 페이스북 채팅창 못봐드려요 죄송합니다 충전이 안되네요 쭉쭉 찍어지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 뭐 보고 싶으십니까 어 이티님이 하고싶은거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고싶은거 하라고 또 말씀해주시니까 그냥 하고싶은거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걸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식으로 또 여러분들 물어봤구요 여러분들이 하고싶은거 하라고 하니까 진짜 제 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론 지어주도록 하구요 정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법방 보고싶다 죄송합니다 어 왜 나가 그만나가 자 정찰 들어가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싶은거 할게요 센티 벗고 빨려주세요 뭘 또 빨려요 빨리기 미쳤나봐요 고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오 떠떠띠 싫어요? 왜 이렇게 정찰을 잘해 오늘따라 아까 첫번째 두번째 판에선 정찰이 드럽게 못하더니 이번판은 정찰을 하는구나 뭐야 이티 황취열 닮음도 이르시네요 이열치열 황취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케노잼 자 일단은 SCB 잡아주면서 어 운영 들어가도록 하구요 SM 두개까지 잡으면 개이득이죠 진짜로 진짜 이거 잡히면 진짜 울텐데 사네바 아 울리고싶다 나의 프롭으로 사네바 울리고싶다 아 바뀌었어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티 위열 닮은 듯 고맙습니다 일단 사례방의 SCB을 좀 잡았고 어 그러면서 두 개까지 좀 욕심을 내봤지만 결국 욕심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구요 드라곤테크도 찍어주도록 하면서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는 척하면서 투게이트를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투게이트를 좀 때리면서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E.T 한라봉 닮은 러시네요 좀 사람들 닮았다고 해주세요 사람 닮았다 닮았다고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싶으면 사람 닮았다고 하라고 사람 닮았다고 스커지 뭐 이런거 하지 말고 호박 E.T. E.T 닮은 듯 헐리우드 배우 E.T님 말씀하시는거죠 고맙습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마리라한테 피하구요 투게이트를 올라가는거 봤기 때문에 사례방이 궁금할거야 도대체 어떤 빌드를 가길래 투게이트로 올라갈까 다크템플런이 뭐 이런 궁금증에 휩싸여 있을거거든요 우리는 최대한 사례방을 어 정철못하게 만들어주면서 뭐죠? SG 올라온거 같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? 어 없네? 아니 나 랠리가 안찍혀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닮았어 호박 고맙습니다 자이 자이 아니 자이가 아니라 자이언트 닮았다고 고맙습니다 자이언티 자이언트는 뭐야 자이언트는 뭐야 물음표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갑니다 안마당이 없다라는거 보여줬고 드라곤을 더 찍는거라는 것을 보여줬고 드라곤을 더 찍는거라는 것을 보여줬고 드라곤을 더 찍는거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면 우리는 드라곤을 들켰기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상상초월의 플레이를 보여줘야되요 드라곤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자는 그암이 이티라고 그암이 말하겠습니다 이티라고 개빡치겠죠 들어간다 이상적 아오 두개야 이산로 오 왜 안뜨 난 이거 하려고 들어온거거든요 근데 왜케 이티로 탱크가 많죠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쟀쟀 졌잖아 드라곤 4개 죽이고 탱크 2개 잡히면 제가 이득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 상황인데 앞마당을 산에 먼저 했기 때문에 말이죠 하하 이거 참 옥저버를 생략해볼까요? 이거 많이 불리하거든요 옥저버를 생략하고 병력을 그냥 와장창창 짜자자자 찍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그러면 드랍십 이런 쪽으로 안가면은 괜찮은 판단이 됩니다 실제는 이틴이 방금전 터진드라곤 닮았어요 러시네요 아셀림 안녕하세요 황실이 자동완성 문구라고요 화이팅을 황실이 나 그거 봤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올렸는데 여성 ㅅ인가 썼는데 채음제 막 이런거 나왔다고 기사를 썼는데 알고보니까 자주 검색하는거 그거 나오는거라고 해가지고 그 기자 기자분은 짤리셨겠죠 이렇게 짓는건가 기억이 안나네 이게 아닌데 여부다 그거 개웃겼어 저렇게 저렇게 가는구나 요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 근데 사내마이 진짜로 드랍십이면 지거든요 여러분들 택 토 백 메인 엇 여부 러 엇 엇 엇 엇 이미 티방송봐요 말이 없냐? 야 창피하게 말이 없으면 어떡해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